건율의 건스토리! 건터허스! 헤르텔! 퀸키노드라코스! 개념 파이머쥬스! 실버 디스피온! 내 빵틴! 이 퍼보이는 킬인데? 오! 브론즈 파키라! 깐짤아버지! 슈퍼앤넘팝을 워나나, 초아나, 리아나, 또스리아나 이렇게 해서 4개를 주세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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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와봐! 와보면 알게 될거야! 고맙습니다. 안녕! 이거 찾아봐. 산타할아버지 선물이 다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 찾으러 가보자! 오! 야! 랜덤팝이다! 오케이! 이 두개를 드려볼게 있어. 볼륨3에는 뭐가 들어있지? 골드앤델핀! 골드앤델핀! 자! 오! 슬로우! 뭐야? 내가 분명히 잠재있는거 나오라고 했네! 아! 산하에! 브론즈를 나오라고 해서 그런거구나! 오! 뭐야 뭐야 뭐야? 브론즈벨트! 브론즈! 베르텔! 브론즈벨트! 트윈캐논 드라코스 더 오바바이트! 자 트윈캐논 드라코스! 트윈캐논 드라코스! 트윈캐논 드라코스! 자! 우리가 코스인지 트윈인지 모르게! 박지처럼 생긴 애가 코스! 그리고 용처럼 생긴 애가 드라코스!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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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릭입니다! 별이 나는거죠? 자! 내가 다른것도 뜯어보고 있어! 다른것도 두드려보자! 가보자!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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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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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œurn! 뭐야 골드만기이라고 했는데? 아 좀 언제 알겠다 이건 볼륨2 오케이 볼륨2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질보디스크 이거 볼륨2가 엄청 갖고 싶다 디스피온 나도 엄청 갖고 싶어 실버디스피온 이건 실버디스피온이 나왔고요 슈퍼랜덜바디 여기 뭐가 있어? 내 빵틴 이 빵틴인데? 이 빵틴인데? 됐다 얘네도 들어가자 아 여기 이렇게 싹 끼는 거네 싹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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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저맨 너 모자 하나 안 해? 몰라 찾아봐 모자 한 게 어디 있지? 맞아 어 여기도 하나 있다 런 오케이 할아버지 이거 좋은 거 들어 있다고 어떻게 만들어놨어 네 가위만 어 뭐야 내가 원하라 브런즈 파퀴 오 오 브런즈 파퀴랑 오예 끝 염달아버지 고맙습니다 안녕 형들도 안녕 염달아버지 도끼리가 회보를 안 가봐 오오 그러면 이게 다리가 되는 건가? 이렇게 되고 여기 위에다가 나 꽂으면 돼. 변신이 나요. 어? 이거 정말 나요. 이게 진짜 예쁘다. 자 하나 둘 셋! 어? 이거 베리 거랑 뚝 까먹는 거야? 뭐? 이거 정말 나요. 어? 이거 정말 나요. 이것도 나갔어? 응. 어떡해? 아니야. 그냥. 릴러가 4개였는데 왜? 얘는 오늘 뽑은 거 아니고. 이렇게 오늘 뽑은 거. 응. 엄청 maybe. 너무 많은데. 보고 또 드신 거. 구독 눌러주고. 안 눌러지면 안 돼요. 그냥 꾹 눌러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흑킹이 됩니다.